여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전살패 사달라고 하는데 돈 좀 있어요?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이 집 월세에 식비로 다 나가고 있잖아. 아무래도 저도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고. 그래요. 저기, 안녕하세요. 음, 이번에 일하러 오신 아줌마죠? 아, 네. 오늘부터 여기서 익년 PC방? 여기서 알바하기로 했었는데요. 담비 후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기 여기 점장입니다. 아, 네. 오늘 하실 일은 따라오세요. 아, 네. 내가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일은 엄청 쉬워요. 손님들이 네? 주문하실 음식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서 서빙만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 PC방인데 음식까지 만들어요? 직접? 당연하죠. 우리 PC방이. 어떤 시대인데. 열심히 하세요. 아, 네. 불치 아프게 댔는 걸. 음, 어디 보자. 주문이 들어오게. 어, 마침 위층에 주문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해서? 몇 번 테이블이야? 오, 3번 자리네? 어, 저기 있다. 손님, 손님. 아, 네네. 음식 나왔습니다. 저기, 햄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겠다. 아니, 근데 햄에 왜 라면도 시켰는데 라면도 없어요? 라면이요? 어, 저희가 라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위층이 내려가니까 못하고. 네? PC방에 어떻게 라면이 없어? 아이, 짜증나. 기분 나빠. 그럼 당신이 먹어. 돈 돌려줘. 어, 제가 뭐라고요? 날라! 어, 저는 알바 찬날이라 돈도 벌어놓은 거 없는데. 날라! 아, 죄송합니다, 손님. 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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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응, 미오씨. 아, 네. 지금 장난해?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었지 않나? 으아... 아휴, 됐어. 주방은 됐고, 화장실 청소나 해요. 화, 화장실이요? 네, 그거라도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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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첫날인데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일진이 사납냐. 아, 오랜만에 이래서 그런가 힘드네. 화장실? 여기 안 온 건가? 헉! 우! 어! 어! 어, 뭐야, 여기! 어, 완전 더러워! 이거 뭐야, 물이야, 여러분! 아, 여기는 완전 정말 무려, 이거! 아, 이걸 언제 청소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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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으... 으... 어... 이것이메... 사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최소가 안돼, 아줌마. 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해요. 네? 아니, 오늘 음식만 잘못 나간 게 도대체 몇 개야, 응? 어...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워낙 더러워서요 아니 아직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손님들이 저한테 따박따박 따지는데 아우 진짜 일 진짜 못하네 그래도 오늘이 알바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아줌마가 나이가 몇 갠데 그거 내가 봐줘야 돼요? 일단 오늘 일하고 끝내요 오늘 천 원 줄 테니까 이거밖에 그만해요 네? 천 원밖에 안 주세요? 아니 그럼 받기 싫으면 그냥 가시든가 아우 짜증나 아 아니에요 주세요 자 여기 빨리 가세요 아우 아우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아 그럼 저 진짜 가요 구독 케로베로스 우리 아들이 말했던 그 펫이 이건가 대체 얼마지 500 로봇스? 아 이거는 못 사주겠다 아 그럼 어떡하지 아쉬언대로 이 펫이라도 사가야겠다 우리 여맨이가 좋아하겠지 좋아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펫 사왔어 어이 정말요? 제가 그때 가지고 싶어했던 그 펫 엄마가 사주셨구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아 짜잔 귀여운 강아찌란다 뭐야 엄마 이건 제가 원하던 펫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입양하실에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펫일 거야 됐어요 그럼 구닥다리 펫을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여줘 아이욕팔려 아이욕팔려 엄마 나가줘 많이 실망했니? 나중엔 더 좋은 거 사줄게 됐어요 아이 진짜 엄마 아빠는 정말 미워 내가 사달라는 건 하나도 안 사주고 에이 아무래도 우리 집이 거지라서 그런 거야 거짓? 여맨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엄마 아빠가 도대체 뭘 노력했는데요 친구들은 맛있는 거 멋진 장난감 멋진 배 다 했는데 우리 집안 없잖아요 저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이런 거지 같은 집 구석 내가 나가고 말이지 진짜 에이씨 어? 에이 그럼 저거 나갈 거예요 에이씨 에이씨 아 안돼 야맨아 구독 에이씨 에이씨 이 집을 그냥 나가겠어 아들 응? 아들 엄마 따라오지 말라구요 쓰읍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말 잘 들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허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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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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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삐질삐질 어허 다행이야 리아야 모든 게 꿈이었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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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상한 애 나니까 아허 좋아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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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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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도와준다고? 음 얘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으 아빠 나 학교 가기 귀찮아 너무너무 귀찮다 아 야 에?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는데 학교도 못 가냐? 빨리 가 에이 너도 어제 꾀병으로 학교 안 갔잖아 그.. 하지만 너도 아빠랑 입장 바꿔보면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자 응 그..그래 리아야 이거 밥 먹고 빨리 가 어 자 먹고 가렴 아빠가 직접 만든 피자란다 응 그래, 그래 어제또 얘들아 학교 다녀와 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그래그래 어어? 미오 쟤가 왜 그러지 안 하던 짓을 하네 갑자기 철이 든거 같아 음 역시 우리 딸 아빠를 항상 걱정해주고 있었구나 음